피부의 아름다움은 피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안티에이징에 머무를 것 같았으면 우리는 앱솔루트를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효능 성분만이 좋은 화장품이었으면 우리는 앱솔루트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압도적인 효능 성분을 압도적인 기술로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앱솔루트는 스킨케어 6 시스템으로 화장품의 역사를 다시 썼던 애터미가 다년간의 추가 연구를 더해 탄생시킨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애터미가 쓰는 또 하나의 역사.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셀렉티브 코드로 피부의 시간을 멈추다. 포인트 1.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6대 기술. 앱솔루트는 기존 애터미 스킨케어 4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압도적인 2개의 기술이 더해져 탄생되었습니다. 포인트 2. 야생에서 얻은 앱솔루트 피부 활력 성분. 셀렉티브 코드.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생기있는 피부를 만드는 효능이 있는 신비한 피부 세포 활력 성분들을 개발하고 그 성분들 각각의 첨단 기술들을 적용해 디에이징에 특화된 복합 컴플렉스 셀렉티브 코드로 재탄생. 포인트 3.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는 셀렉티브 코드를 피부 케어가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고 빠르게 스스로 찾아가서 전달하게 하는 앱솔루트만의 독창적이고 자랑스러운 기술. 디에이징이란 멀티 인텐시브 안티에이징. 단순히 노화 진행 이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 진행된 노화에 대해서는 고기능성 리페어를 통해 본연의 아름다운 피부를 만나게 해주는 새로운 의미의 안티에이징을 말합니다. 즉, 자신을 지키고 피부 개선을 위해 복합적인 케어를 하는 앱솔루트 케어를 의미합니다. 애터미 앱솔루트가 추구하는 디에이징의 목표는 바로 1. 피부의 시간을 멈춰라. 2. 진행된 노화를 케어하라. 젊은 피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와 이미 진행된 노화를 어떻게 케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주름, 탄력 저하, 다크닝에 관여하는 수많은 요소들. 단순 주름미백 기능성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 노화를 케어하고 본연의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을 케어할 뿐만 아니라 노화와 관련한 피부 속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앱솔루트의 디에이징 케어는 무너진 피부 원인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프리미엄 라이만의 독자 기술, 소재, 사용감의 압도적 차별화를 통해 무너진 피부의 케어, 피부의 시간을 멈추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도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권합니다.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6대 기술 앱솔루트는 기존 애터미 스킨케어 4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압도적인 2개의 기술이 더해져 탄생되었습니다. 애터미 6 시스템에 적용된 4가지 기술 중 고순도 정제 기술, 프레시 바이오 기술, 발효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다중 액점 캡슐 기술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존 단일 캡슐을 마이크로 에멀점과 마이크로 리포점의 복합 캡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유용성, 수용성, 활성 성분을 동시에 안정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앱솔루트만의 핵심 2대 기술, 셀렉티브가 더해졌습니다.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핵심 기술 그 첫 번째가 바로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피부 활성화를 위한 원료들을 앱솔루트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 고민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첨단 기술 두 번째는 셀렉티브 코드 디에이징 케어를 위해 각 피부 부위별, 기능별에 맞는 원료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복합 컴플렉스 앱솔루트 셀렉티브 코드를 구성하는 야생에서 찾은 신비한 피부 활성화 성분 4가지 식물성 고순도 스페셜 EGF 와일드 플랜트 시스템을 이용한 고순도 스페셜 식물성 EGF 글로벌 제약 원료 공급사의 고순도 원료로 의약품 수준의 원료 기능성 연구와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 천문학적인 가격의 고가 원료로 국내에서는 화장품 원료로는 독점 사용되고 있는 원료 도루밍, 세포의 휴면기를 이용 피부의 시간을 멈추는 도루밍 기술 4,300년 전 대추의 아저씨가 다시 발화하는 것에 착안한 기술로 식물의 휴면기를 조절하는 도루밍 물질을 피부에 적용시켜 피부의 시간을 멈추는 기술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 식물 장수 유전자의 비밀을 함유하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자라는 100년 이상의 메타쉐카여 나무에서 발견되는 피부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케어에 도움을 주어 고효능 트리트먼트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 루핀 단백질 피부의 구조에 가장 중요한 브릿지 DEJ를 지키다 표피와 진피 사이에 피부 탄력의 근본인 DEJ DEJ가 무너지면 피부가 무너진다 루핀 꽃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피부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DEJ를 강화할 수 있게 부스팅하여 무너진 피부의 탄력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출물 앱솔루트는 야생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특화 효능 원료들의 기술력을 더해 최적 배합 비율인 셀렉티브 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복합 케어를 위한 셀렉티브 코드 얼마 있죠? 탄력 케어를 위한 셀렉티브 코드 리프팅 미백 케어를 위한 셀렉티브 코드 브라이팅 앱솔루트는 각 피부 세포의 문제 상황에 딱 맞는 효능 원료들의 최적 배합 비율인 셀렉티브 코드를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로 정확히 문제가 되는 피부 고민에 타겟팅하여 특화된 효능 성분들이 도달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토너, 앰플,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피부의 A부터 Z까지 단계별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솔루트 스킨 실현 앱솔루트 4주 사용 후 놀라운 피부 변화 독일 더마 테스트사 저자극 테스트 완료 대한피부과학연구소 무자극 인정 앱솔루트 타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마력의 향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투베로사의 매혹적인 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IC Nord equivalent 앱솔루트